젠버리 참가 대원들이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하면서 관련 지원에 나서게 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젠버리 차출에 동원된 공무원 이야기가 올라왔고 정부가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하느냐, 돈도 안 준다더라, 우리 회사는 40명 차출해서 콘서트 인솔시키라더라,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이 밖에도 강제 동원하면서 자발적 참여라고 한다, 공공기관에서 인원을 차출해 강제 봉사활동을 하란다 등 날선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이번 젠버리 지원 차출 인력은 자치단체와 경찰, 소방이며 동원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, 한국산업은행, 코트라,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습니다.